쥐어 아 뽀글이 죽입니다 뽀글이 하나 진짜 끓어 먹는 게 마음에 들어요 먹어봐 한번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들이껴 먹는 게 맛이 나지 응 그냥 호감 없이 먹는 게 맛있어 이쪽으로 먼저 시식해 보시죠 인철이 먼저 먹어. 호철액 먼저 먹어. 워낙 드세요. 사랑하는 인철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철이 생일이 좋아 좋아. 얘가 더 먼저 있겠다. 일단은 하나씩 받아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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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건배를 하는거야. 건배.